8월 조식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2차 전지주에 쏠려 있습니다. 7월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지며 2차 전지주의 독주가 지속될까요? 아니면 소외주로 온기가 확산될까요? 8월 증시 전망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월 첫 거를 코스피가 장중 2,660선을 돌파하며 올해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증권관은 8월 증시가 박스권 장세 속 종목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8월 코스피 예상 범위는 2,440선에서 2,750선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입니다. 7월 시장을 뜨겁게 달군 2차 전지주의 독주가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증권관은 2차 전지주의 단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지만 주도주의 위상은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결국 8월 증시 역시 소외주로의 온기 확산보다는 주도주 압축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관은 수급 분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를, 개인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를 떠난 외국인이 눈독을 들인 업종은 반도체주입니다. 증권관 역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증가 예상치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낮다는 겁니다. 당장은 두 기업 모두 악화된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삼성전자는 감산을 통해 반도체 재고 소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AI를 위한 HBM 개발을 통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긴축 사이클 종료에 따른 기대감에 빅테크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그동안 소외됐던 정보기술 관련주들도 주가가 간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가 매수세와 함께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 7월 기간에 숙매수 1위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이 가운데 다울투자증권은 8월 네이버의 매수를 권고하며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